엄마가 나를 낳았을 때 기분은 어땠어요? 아들 낳았을 때 너무 기분이 좋았지, 재호 낳았을 때는. 우리 재호는 키웠을 때 엄마가 맨날 가슴이 아팠지. 마타 씨, 안녕하세요. 전직은 부모님 집으로 가고 있어요. 어릴 때 전 엄마가 초인적인 힘을 가진 사람으로 생각했어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삼형제를 위해 점심동시락과 아침을 준비한 뒤에는 아빠와 함께 신발 가게에서 온종일 일을 했어요. 그리고 저녁에는 집에 와서 저녁 준비와 집안일을 했거든요. 엄마가 전자로 가르쳐주시기 때문에 제 사랑은 이주는 없었고, 나는 Oslo에 있는 두 명을 만났습니다. 저는 두 명의 어머니와 함께 있는 두 명을 만났습니다. 엄마가 다시 암에 걸렸어요. 제 심장에 찢어지는 것 같아요. 한국국토정보공사